어 여러분들 맨 어 제가 매트랩 기준으로 설명을 하면 뭐 앞뒤로 이렇게 프리 프로세싱 하는 앞뒤로 프리 프로세싱 하는 여러 이제 코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 부분이 사실을 러닝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센셜한 파트가 되겠습니다 어 여기 보면 어 코드 프로그라고 하는 이 코드가 한 줄 있습니다 코드래틱 프로그래밍 어 펑션을 맨 랩에서 가져다가 쓰는 맨틀랩에서 가져다 쓰는 그런 그 펑션이 되겠는데요 요 펑션을 활용해 가지고 지금 옵티미제이션을 수행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요 코드 프로그라고 하는 것을 내부를 보면은 뭐 몇 개의 어 지금 파라미터를 넣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파라미터들은 어떤 것이냐면요 여기서 설명했던 더블 1 스퀘어 플러스 더블 2 스퀘어 그 다음에 여기서 봤던 더블 x j 플러스 b y 어 제이 가 일보다 크다 요런 조건들을 우리가 수식적으로 코드 프로그라는 펑션에 맞게끔 콜하는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그 파라미터들은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 이 수업에서는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들을 만들어 주는 내용들이 지금 제가 위쪽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어 그렇게 만들어주는 부분을 해 주시고 쿼드 프로그라는 것을 돌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럼 쿼드 프로그는 여기 w 라고 하는 요 벡터를 만들어 됩니다 그쵸 w 라고 하는 그 벡터를 만들어 내 가지고 이 벡터를 어 활용하면 그러면은 우리가 어 지금 이 선을 선의 방향을 정할 수 있게끔 되겠죠 이 선의 방향을 정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어 개별 저 점들 점들의 마진을 계산을 해 가지고 점들의 마진을 계산해 가지고 가운데 선을 그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실험을 좀 해 볼까요 제가 어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활용해 가지고 한번 어 적당한 이제 숫자 뭐 포인트를 몇 개 이제 투 디멘전 상황에서 잡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 w 는 지금 어떻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w 는 요 방향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선이 이렇게 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선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서포트 벡터는 지금 몇 개가 잡혔습니까 서포트 벡터는 하나 둘 세 개가 잡혔죠 하나 둘 세 개가 잡혔습니다 아 그리고 뭐 가운데 선이 디시점 바운더리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까지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생각을 해 봅시다 이 옵티비에이션 이라고 하는 것이 쿼드 프로그라고 하는 것이 항상 돌까요 우리 리니어 프로그래밍 뭐 인티저 프로그래밍 아시는 분들은 피저블 솔루션 인피저블 솔루션 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피저블 솔루션 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옵티비에이션을 했을 경우에 어 어떤 솔루션이 나온다는 것이구요 인피저블 하다는 것은 우리가 인피저블 주어진 조건내에서는 주어진 조건에 맞는 해를 컨스트레인트를 만족하는 해를 찾을 수 없다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컨스트레인트에 맞는 컨스트레인트에 맞는 w 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w 를 찾아가지고 이 방향을 알아내고 이 방향을 알아내고 난 다음에는 그러면은 이 선을 디시점 바운더리를 구할 수 있게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w 를 찾지 못하는 케이스가 발생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w 를 찾지 못하는 케이스를 한번 넣어 볼 수 있을까요 어떤 경우에 w 를 찾지 못하게 될까요 예를 들면 이런 케이스는 어떨까요 지금 파란색 포인트가 이렇게 위에 깔려 있구요 빨간색 포인트가 이렇게 밑에 깔려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파란색 포인트가 여기에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있다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겠다 그쵸 왜냐하면은 이 선이 항상 직선인데 파란색 포인트가 여기에 있게 되면은 그러면 요 포인트는 빨간색 있는 포인트 즉 요 밑에 그 이 저기 선의 지하층의 밑에 부분에 지금 존재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그 이 포인트 하나 때문에 여기 있는 요 컨스트레인트 가 만족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 포인트 하나 인덱스에 대해서 요 요 컨스트레인트가 만족이 안되게 되면서 인피 저블 하게 되겠습니다 인피 저블 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그런 포인트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합시다 한번 포인트 하나를 더 넣어 봤는데 어디를 넣어 더 넣어 봤냐면요 여긴 요 포인트 보이십니까 요 포인트를 하나 더 넣어 봤습니다 지금 디션 바운더리가 이상하게 잡혀 가지고 지금 완전 디스토션 되어 버렸죠 디스 완전 디스토션 되어 버렸는데 지금 제가 어떤 값을 더 넣어 썼냐 하면은 이전에는 예를 들면 8 5 까지만 파지티브 케이스가 8 5 까지만 있었는데 제가 5 4 라고 하는 포인트를 하나 더 넣어 봤습니다 5 4 라고 하는 포인트는 어떤 포인트 냐 하면은 여기 5 그 다음 요 부분 4 이렇게 가지고 요 부분 요 밑에 있는 파란색 부분이 새로 넣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요 빨간색 포인트가 위에 깔려 있고 그 다음 빨간색 포인트 그 위쪽은 완전히 파란색 포인트들인데 그 사이 밑에 밑에 파란색 포인트를 제가 하나 더 넣어 버리게 된 것이죠 근데 이렇게 이상한 지금 모양이 나왔습니다 이게 제대로 만들어진 것일까요 제대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실행한 결론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제가 이 s vm 디스토션 바운더리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만든 모듈에 대한 이름인 것이구요 요 밑에 보면 노 피저블 솔루션 파운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것에 피저블한 솔루션을 찾을 수가 없어 가지고 지금 에러가 나온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피저블한 케이스를 찾지 못하면 그러면은 이런 바운더리를 찾을 수 없게끔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세상에 이렇게 선 하나로 양쪽으로 나이스하게 착 나눠지는 케이스가 있으면 좋을 텐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어 지금 기존의 데이터 세트는 요렇게 파란색이 되어 있고 밑에는 빨간색이 되어 되어 있었는데요 우리 요 페이 요 포인트를 넣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요기 포인트나 요기 포인트를 넣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디스토션 바운더리를 만들 수 있을까요 예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마을진이 좀 더 좁아진다 뿐이지 디스토션 바운더리 자체는 여전히 생성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생성할 수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만들어진 디스토션 바운더리에 그냥 말진이 좀 잡아 진다는 것 뿐이죠 문제가 되는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 냐 하면은 이렇게 리니어 한 선으로는 모든 점들을 나이스하게 클래시피케이션 하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리니어 한 선을 아무리 꺼봐야 요 파란색 선을 파란색 점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런 케이스나 요런 케이스나 요런 케이스나 요런 케이스나 둘 다 디스토션 바운더리는 새로 구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피저블한 디렉션이 존재하는데 W가 존재하는데 요거는 어떻게 그리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근데 현실에서는 요런 케이스 너무 많겠죠 이런 에러가 있는 케이스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 특정 말진에서 말진을 기준으로 위쪽은 항상 어떤 클래스 마래쪽은 항상 어떤 클래스 딱 떨어지는 하드 한 디스토션 그 뭐냐 딱딱한 디스토션 바운더리를 우리가 하드 말진 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오뜨 한 에러 케이스도 허용되지 않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 한 것이 바로 하드 마진 svm 이 되겠죠 에러 케이스가 근데 현실에서는 에러 케이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드 마진 svm 은 우리가 svm 에 설계를 하는 데는 우리가 쓸 수 있겠지만 이것을 조금 더 에러를 포함할 수 있도록 만들지 않으면 현실에서는 쓸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드 마진 svm 을 우리가 좀 모디파이 해야 되는데 모디파이 하는 전략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하나는 뭐냐 하면은 디스토션 바운더리는 선형이라고 가정을 하고 대신 이런 에러 케이스는 일부 인정 하겠다 일부 인정 하겠다 그 일부는 우리가 정해 줄겠다 라고 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텐데 그것이 바로 소프트 마진 svm 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디스토션 바운더리는 여전히 선형을 유지한 상태에서 에러 케이스는 그냥 받아주는 그런 svm 을 만들 수 있을 것이고요 그것을 바로 다음 모듈에서 배울 것이고요 또 다른 전략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사실은 제일 라이스하게 제일 라이스 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억지로 그렇게 만들려고 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지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 봅시다 만약 디스토션 바운더리가 요 3개의 점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을 경우에 착해서 착 올라와서 착 와서 착해서 이게 착 이렇게 나가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은 모든 점들을 다 설명하지 않습니까 에러 케이스 없이 모든 점들을 다 설명하게 되겠죠 하드 마진인데 하드 마진인데 근데 디스토션 바운더리 모양이 선형이 아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은 커널 트릭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커널 트릭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다음 모듈에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모듈입니다 다음 모듈입니다 다음 모듈입니다 다음 모듈입니다 다음 모듈입니다 감사합니다.